어디 계실라나? 빨리 뵈야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아름답고 예쁜 서담스러운 양주로 왔습니다 이따 올게요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비가 와서 장사가 나와가지고 그러게 말입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사갈까요? 앉아도 돼요 내가 청양초로 좋아하니까 청양고추 좀 사갈게요 청양고추 드릴까? 장 보려고 사왔습니다 앉아도 돼요 앉아도 돼요 괜찮아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 계신데 계신데 아니요 괜찮아요 이따 많이 팔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아니요 아니요 안 받아도 돼요 아니 반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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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생겼어요 화이팅 황금의 제국 다 받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너무 멋있어 우리 아들 갑오로 물려줄 건데 저 장미필 이제 또 제 방 보고 보고 또 하나인데 감사합니다 아 이거 얼마죠 이거? 제가 드리는 거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고맙습니다 여기 사이 사이 아 같이?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주머니들이나 아저씨들이 없으면 제가 지금까지 있었겠습니까 저의 영원한 팬인 아주머니 아저씨들 너무 감사드리죠 아 떡이구나 떡 오늘 오일장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이거 무슨 떡이에요? 수수볶음? 수수볶음? 내가 어디서 봤는데 기억이 아니야 테레비 나오는 아저씨잖아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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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잘 몰라요 나도 몰라 좀 있으면 생각이 나는데 왜 옛날에 첫사랑 때 그 노래 아시잖아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기대 기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예요 이거예요 어떻게 해 정말 말하듯이 공기 없는 목소리 그래요 오 저거 안 저거 안 저거 안 저거 안 저거 안 여기 덕경기 여기 덕경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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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물 마셔도 돼 이거 그냥 암 물에 컵에다가 이게 저 약수예요 약수 약수인데 이건 돈으로 못 사잖아 딴 건 다 돈으로 사도 이건 돈으로 못 사는 건데 어머님이 주시 이따가 이따요 여자분을 만났는데 몸배 같은 건 어때요? 저한테 하나 사줘야 되겠다 몸배 얼마씩 해요? 이게 저 프리사이즈 딱 맞는 건 아니에요? 우리 사이즈 꼬리 사이즈 꼬리 사이즈 꼬리 사이즈 꼬리 사이즈 꼬리 사이즈 다 땡땡이로 땡땡이로 두 개 사야 되겠 많이 파세요 덕경장을 전부 다 왔다 갔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네 그래 갈게요 갑니다 네 순대부 순대부 연극했을 때도 그렇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안주가 훌련치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꼭 가는 순대부 감사합니다.